어서오세요 불좀 피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희는 잘 잤습니다 방제 봤어? 방제? 혹시나 오시면 출근 안 할겁니다 그래서 항상 금요일날은 3인분의 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비에 로그인으로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일정되시면 금요일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테니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 여러분 우와 누가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셨습니다 진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죠 얼굴 보니까 대표님 직접 뵈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근처라고 해서 외국 미팅하고 오다가 봤는데 물어보니까 진짜 근처로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방제 그냥 이렇게 써보자 뭐 이렇게 어그러진거 진짜로 오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앞으로 방제에다가 서수길 대표님 이름 올리겠다고요? 따라하지 마시죠 우리가 먼저 했어 죽는다 따라하면 근데 방제에 그런거 올리면 약간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긴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우리 직원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온거에요 아 진짜요? 어느 특정 BJ 방송에 나오면 또 다른 말 나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개별방송에는 출연을 잘 안해요 저희는 완전 영광이네요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몇개 있는데 배우시죠?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긴 사람한테 갑니다 어렸을 때 불장난하는 생각은 좋네요 제가 듣기로는 BJ를 자식처럼 아끼시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대표님 리액션 몇개 이어 하시나요? 대표님 리액션 몇개 이어 하시나요? 무슨 리액션을 시키려고 그래? 무슨 리액션을 시키려고 그래? 11개 지금 하라고 부를라고 했고 힘들게 오셨구만 대표님 리액션 안할 수가 없어 팬가일 감사합니다 팬가일 같이 하시죠 시시라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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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니까 얼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리액션 때문에 사람들이 팬가일하고 웃긴다고요? 아 귀엽다고요? 수길이 형님 귀엽네 아 웃겨 별명 많으시죠? 별명 많죠 저도 들은게 풍신수길도 있고 풍선수길도 있고 도토미드시의 한자 우리 발음이 풍신수길라서 거기 때문에 풍선수길라고 풍선수길라고 하하하하 대표님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진짜 훈훈하십니다 대박이라고 저희 이제 방송에 요한이 없습니다 백한계 백한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한계는 L.O.L 아니에요? L.O.L 감사합니다 하나 샤워디컴 하나 샤워디컴 숨겨왔던 나의 소중한 대표님 포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한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쥐 잡기 쥐를 잡자구요? 너 쥐 잡어줘 대표님 리액션 좀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대단하세요 아저씨가 안전하시는데 아들이 많이 좀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있다가 저거 너무 좋아요 엄마가 봐서 애들하고서 너무 잘 추워 쥐다 한마리가 쥐다 두마리 그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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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간다 나도 몰라 월세 지구만이 길 월세 지구만이 길 월세 지구만이 길어가봐 예행에 나 돌아가봐라 안했습니다 전혀 전혀 감사합니다 예행에 고맙습니다 전혀 연극정안에 졸업하진 않았는데 전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약간 원래 캠핑할 때부터 뻘짓을 자주 하거든요 나 이제 돌아가면 또 우리 임원들한테 혼나겠다 아 진짜 어떡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혼돈하십니까? 내용으로 혼돈하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가실 시간 돼갖고요 저희가 배웅을 좀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